주워줬습니다. 가지마. 그래서 죽겠어요? 하고 가는데?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. 여기 뭐 밑에 뭐 갈라는 거야? 왜 이렇게 잘 미끄어져? 굿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왜? 뭐 하려는데? 안녕하세요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가만히 있어. 하나, 아빠다. 네. 거기 나오면 좀 많이. 사장님이 거기? 아니, 나오는데. 일단 거기 앉아주세요. 왜? 왜? 왜 그래? 왜 왜 그래?